술통해요 아 꺼비 저게 안맞냐 펜이에요 펜이라고 이새끼야 좀 멈추라고 이새끼야 정글은 저튜브?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자 어차피 쟤 싸인 안하지 않겠냐? 다누리는 싸인 안할 것 같아 다누리는 안하고 밴 당하면 저 뭐해요? 뭐할래요? 요네 요네 요네가 자신 있어요? 그럼 요네 하세요 마판이에요 요네 야스홀을 하고 많이 나왔던가 그라가스 해도 되나? 그라가스 여기 좋을 것 같은데? 아 사실 저도 미드그라가스 해도 됩니다 아 미드그라가스는 족가시고요 제가 하면 제가 할게요 저하고 타비할게요 옹홍상들은 맛있는 거 없으세요? 옹홍상들은 프루안들이 또 맛있게 아 저 탈리아가 좋았나 맛있긴 한데 또 탈리아 해도 되긴 하는데 탈리아가? 아니 뭐 저희 먹던 것도 있긴 한데 뭐 어떤 거가 있지 아 여기서 그냥 어때? 탈리아 노틸 가겠습니다 탈리아 노틸 할게요 이거 뭐야 별 쏘자 탈리아 뭐야 언제 나왔어 노래해주세요 내가 이걸 놓쳤다고? 먹던 거 할게 오랜만에 근본슛 슛 와 리신 손길 좋은데 수찬씨 아 합격입니까? 합격 아 또 저이산이나 몇 년째 공개있는데 이런 건 해야죠 0.5 저신까지만 가보겠습니다 0.5 저신 좋다 많이 조금 힘들 건데 0.5는 한번 노력해보시고 아까 전에 2.5 저신 좀 했거든요 2.5요? 0.25 가면 2.5요? 야 수찬아 쟤네 탑에서 할 듯? 내가 아까 약간 엿들었어 탑에서 해? 또 나 안 죽을 듯? 나? 확인 지새끼댓 뭐야 아니 아니 나도 모르게 들었어 아빠는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! 멋지다 오 좋은데? 얘네 리시 했어 바텀? 미안해 못들었어 어 바텀 리시 안했어 바텀 리시 안했어 레드 리시 했어 레드 리시 쟤 와드 안 박았지 위 빠졌고 그럼 바로 쭉 찔러볼게 나 탑을 안 박았다 나 탑을 박았어 이거 타임을 올래? 귤 있으면 애매하긴 할텐데 나이긴 한데 맞아 야 귤 돌았고 낙출맞추고 그냥 죽 난 생각 아 나이스 나이스 믿음이야 안 보여요 괜찮아 너무 잘했다 저 차 너무 잘했다 저 차 스탑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빌어 달려 가지고 아 아니야 꼿갓나 Pulgg 수확 있나 졌어? 얘기하지 그럼 오빠 맞 1400 Sup 졌나 섹시해 좌꼿 лет정 상찬군 조쿠덩이 장군 외쳐 수호찬군 아 나 송송이 돌렸어 지금 믿어 물려도 돼 물려도 돼 각조 그냥 각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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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노플 원숭이 노플 나이스 알레스 안보여요 알레스 안보여요 외쳐 상찬군 상찬군 아우아 나 마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? 하인사 집 갔다 집 갔다가 붙었을 수도 있어 나 라인 갈게 어 잠깐만 나 살짝 애매하고 이러면 나 라인 갈게 땡겨도 돼 땡겨도 돼 하인사 왔다 나 없어 나 없어 알리프린다고 천천히 다시 다시 천천히 천천히 시비를 없어서 시비를 라인 밀어봐 우리 이거 줄 생각할게 나 라인 빠르게 밀까 줄 생각할게 일단 어 하나 해도 돼 알아서 드리블도 돼 나 여기까지 갈게 나 미드 맞게 야 공 뺐어 공 뺐어 나 미드가 줄게 미드 해도 돼 미드 와봐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고고고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 고고고고 노플이야 이거 아 뭐야 나 왜 이렇게 와야 이거 노플이야 노플이야 못 막았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게이드 탑이랑 소파 둘 다 노플 와우 해봐 계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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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꿈꿍꿍꿍 고 오바야?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전령 챙겨 이거 갱플 노플에다가 알리 노플이야 나 파텔 포태서 탑 받을 수 있대 아직 나 조금 약하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 고고고고고 노플이야 이거 아 뭐야 나 왜 이렇게 와야 이거 노플이야 노플이야 못 막았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게이드 탑이랑 소파 둘 다 노플 탑다이브까지 올게 미드에 있어 어 우리 탑다이브 해줄 수 있어 노플이야 노플 노플 그냥 오공 배제하고 해야 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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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쭉 한번 다 둘게 그냥 아 아 감 딜러마오 아 오공 여기다 아 죽었다 아 오공 탑이네 어쩔 수 없다 배제하고 한 거라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바로 치면 미친 짓이거든 수혜인은 살짝 와볼래 수혜인은 물리고 시작하고 야 이거 야 미친 놈들 야 이거 해야 돼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나 뒤에 포즈트 잡을게 나 뒤에 포즈트 잡을게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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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출발해 나 구멍을 쳐줄게 도냐 쓰고 여기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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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싸워보자 나 안 내려감 잘 싸워봐 잘 싸워봐 야 그거 카이사 공 있는거야 카이사 공 있는거야 카이사 공 있는거야 스웨인 지린다 스웨인 와 나이스 스웨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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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 우리 팀 야 근데 알리도 뛸 수 있긴 한데 안 때면 하고 이거 스파드 형 스파드 야 이거 스파드 형 스파드 야 이 시발려 나 스파드하니까 나 벽 타고 가면 돼 너보다 빨라 여기 여기 근데 애들 다 있다 이거 짧게 하고 빼야돼 짧게 하고 빼야돼 아이고 짧게 하고 빼야돼 여기까지만 아니 알리스타 이거 망홍점으로 넘어온거야 갱플플있다 갱플플있다 이거 망홍점 만약에 아니었다면 오공도 위로 올렸을거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오공 바텀입니다 야 2차까지 하자 여기 더 쑤셔봐 푸신아 더 쑤셔 어 뿌리있어 자가 해도 돼 많이 나와 어 하자 하자 니 3자라잖아 날리랑 빠져야돼 노플 너플 노플이야 ink cat 노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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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그고재 미처까지 할게 우리 상 Até edo해 그래도 해 그래도 해 그래도 해 그래도 해 수창갓 내가 왔어 수창갓 아 씨발 나이스 아 아 플래스 너무 아 근데 이거 꽁꽁을 내가 생각한 타이밍보다 좀 빨랐는데 빨리 돌았네 그거 더 먹던 맛이니깐요 빼야돼 빼야돼 나 5초 뒤에 텔드 조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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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없어 조냐 없는데 까비 리산드라 봐도 돼 괜찮아 형들 먹던거니깐 아 리더는 좋았어요 나도 뛴모 미칠 줄 알았어 부끄러워 할 필요 없어 폐물약 팔아도 돼요 그만 잘라라 씨빌 가보기엔 할게 이거 해보자 와이티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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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 TRAJS 끝까지가 끝까지가 아 시비를 그냥 와 이거 밑죽아 아 아 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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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앞에 쏠게, 앞에 쏠게 와 무디는 거지 궁 없는 거 아니야? 갱플 올라간다 갱플 아 잘 쓰면 없네 해도 돼 해도 돼 나이스 야 얘도 프리에요 얘도 프리에요 잡아요 잡아요 누구 나이스 죽여 나이스 나이스 아 왜 차 아 잠깐 상상사 아니 저 사람 저 사람 폐작인데? 방금 플래시가 어 양호주인데? 불편을 얼마나 들고 싶었던 거야 없고 바로 해서 한번 맞춰볼까요? 저희 삼촌 답이라는데 아 좋습니다 초식 있었습니다 나 지금 붙는 중이야 이미 이미 붙는 중이야 지금 이제 청소기 돌릴게요 지금 걸어도 돼? 네 지금 걸어도 돼 나왔어 아 알리풀 빼자 이거 알리풀 빼자 알리풀 빼자 알리풀 빼자 난 상관없고 아 갔다 이거 아 아 너무 아파 아 아 존나 아깝네 진짜 와 뒤에서 2명 오네 아 궁갖고 지금 5번이네 3,4번 존나 놀라오면 돼 진짜 뭐야 왜 이렇게 됐어 카이사 아니 근데 다 뒤에서 오는데 카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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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카이사가 아니라 아니 카이사 아 나 궁갖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2마리나 오네 아이씨 왼쪽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시야가 좀 좁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얘네 탈리야만 본다 야야야 그 상찬아 네? 그 궁꽝을 쳐 맞으세요 그럼 이겨요 공식이에요 아시겠죠? 약간 상대 입장에서 아 스윙 이 새끼한테 궁꽝 쓰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하면서도 약간 뭔 말인지 알지 먹었어요 그 느낌에서 쏘시면 돼요 저를 선봉대에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이거 한 번만 먹겠습니다 음반 수천에 내려올 때 한 번 봐도 되고 아니 스윙 너 정면이 쓰라고 시발 사이드 빠져있지 말고 와드 지어드리려고 형 나 형도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썸레인 덤비고 가 어 오케이 스타린 좀 좋아한다 우리 건가? 해 해 해도 돼 해도 돼 알리오정 올게 어 갱플 어 갱플 힐 것 같은데 거기 아 리산도 탈았다 리산도 탈았어 계속 가겠어 리산 있다 리산 있다 주위에 리산 있다 축하해도 돼 축하해도 돼 이렇게 해봐 볼게 이거 끝까지 갈게요 나 잡을 수 있을듯 팬이예요 팬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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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통해요 팬이에요 소통해요 술통해요 아 까미 저게 안 맞냐 팬이에요 팬이라고 이 십새끼야 좀 멈추라고 이 새끼야 팬이라고 이 십새끼야 내가 예지르라고 했는데 아래축 보면서 상대 빠르게 들어오면은 내가 알아서 찾을께 여기서 오오오 여기 보이고 응 한 명 막 물어봐도 돼 이거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와줄래 일단 리스한부터 잡았고 어 나 괜찮아 509 하나 더 있다 살짝 빼 나 아래로 간다 살짝 뺄게 어 야 갱플 들어가 갱플 들어가 일단 한타 못해 갱플 펜이랑 팬이라고 이 개새끼들아 팬이야 진짜로 민교씨 팬이야 민교씨 이리 와 팬이에요 팬이에요 안 죽네 안 죽어 아 안 죽네 안 죽어 나이스 맛있다 나이스 나이스 오빠들 내가 선물 줄게 선물 야 얘들아 얘들아 맛있다 소고기 한 번 더 온다 뭔가 온다 조금 맛있다 야 잡아봐 나이스 나이스 싹싹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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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사면 됐을까 크긴 하다 이게 진이야? 좀 아쉽긴 하다 사비빵으로 다시 한 번 아니 풀어보세요 상대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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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면 하지 나 무조건 할지 아니 뭐 주신다는데 해야죠 아들씨 50이야 50하기 아 진짜요? 아 내 답 안 지는데 질 자신 없으면 하자구요 왜 안 나왔는데요 또 아 경순씨는 하실 거야? 나 안 나와 오세요 경순씨 이거 개키야 당신도 알잖아 술 드셨어 왜 그래 오늘 라데씨 네 이 판 이기면 저반록 146 대 146 이랍니다 이젠 쩐 녀석이 날 못 이겨 야쿠 그만하세요 줌밧대편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미안해요 아니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당신 이제 솔직히 당신 이제 칸이야 칸 대 스맵 배려야 이제 인정 레디? 갈게요 미안합니다 저도 야쿠 그만할게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? 1픽 스웨인 어때요? 인정 굉장히 좋다봐요 조싸기 같은 저 요네도 가능합니다 스웨인 하시라고요 당신 그냥 미친딴딸맨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네 야스호도 가능합니다 아가리 병무시라고요 스웨인 하시라고요 예? 지고 싶어요? 아냐아냐아냐아냐 젬신 젬리하나 저거 리신이야? 져라 나는 그라가스 각 좀 볼게 예? 아 예 리신 상대로 좋아 짜치기 짜치기 너 거기 조합에 이즈를 하면 딜이 안 박힌다 카이 사면 졸나 못하잖아 어떻게 할래? 그럼 뭐 어떡해 져야지 미친놈이야 이거? 넌 져라 넌 져라 넌 져라 바르스 여기도 바르스를 하네 미친놈이다 진짜 오리아나는 좀 빡셀라나 내가 제가 빡세게 안 해가지고 버틴만 할걸? 맞아 그러니까 오리아나를 했으면 빡세게 되는데 루키 이런 친구들 빡세게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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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바텀 리쉬 했다고?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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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빨개 싸움 할걸까?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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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CX 놀라임 와단 하나 넣어줄게 이거 올 생각해봐 리신 온다 여기 음..오케이 리신 플리 있다 리신 미드 아 미드 가는 중 리신 노플 리신 노플 리신 노플 리신 노플 내 방어 이제 갈게 근데 콩콩 인자야 이 선 봐요? 이 선 나와 다행이다 와 이 노플이야 노플이야 이게 노플이야 이거 자 노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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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를 내려왔다 러블를 노스펠 노스펠 이거 레오나 붙으면 안 돼 이거 여기를 보자 바로 수발 둘 다 노스펠 미신도 올린다 별명 초기화 시켜야 돼 초기화 시켰어? 굿 나 좀 싸움 좋아 나 여기 넘어가 볼거야 준다 다시 라인걸 준비하자 승현 내려가자 승현 가도 돼 승현 생각해 너 또 또 승현이 더 나아 승현 자리 승현이 더 Net 승혜 승현이 더 승현이 더 государ 올해 하나 원해 올해 하나 이제 출발 올해 하나 이제 출발 한턱 빼면서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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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김민교가 거리두절 좀 잘했다 족밥인줄 알고 한건데 그지 거리두절 좀만 못했어도 근데 리신도플 이거 해도 돼 이런거 해도 돼 지금 럼블 멀어 럼블 멀어 박아야돼 3라인 가보려고 하는거야 이거 바퀴받고 가야겠다 럼블링을 쓰면 안된다 이거 미드 밀면서 아래쪽 내리자 전령추고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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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갯벌있어 갯벌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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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갯벌없어 뭐할게 뭐할게 집값게 죽으면 안돼요 갯벌없다 갯벌없어 갯벌없어 가고있긴 해 가르침 본연없어 런블를 초승해 천천히 런블랑 플래시 있어 없어? 몰라 간다 나나나봐줘 런블랑 플래시 있어? 와 까비 아아 플래시가 다했다 리싱 높으리라 잡을만해? 이길만해 우리 조합 괜찮아 내 위치 봐봐 내 위치 봐봐 내 위치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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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못 싸웠는데 아 이 씹새끼들아 아 아 이거 이렇게 열어줬는데 까비 까비 아 오치쿵 둬 파비 지원금 좋다 생각해 아 근데 바텀에서 하지 말걸 그치 좀 존나 값진 어려워졌다 아니야 근데 우리 원래에서도 했을 것 같애 둘이나 인정 난 어려운 건데 난 우리가 오랜만이라서 안 했다 생각해 아니 김민교가 생각보다 거리를 되게 잘 안 줬어 그리고 우리 완전 미드원님도 저티어였어서 근데 형 다시 이었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난 똑같이 할거네 이게 미드원 후회 없는 선택이 최고지 뭐지 근데 이제 또 며칠 너와 나 내가 기억하고 너와 나 그리고 그리고 우린 너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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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